카메라가 여기있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금올리브 치킨을 먹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? 저거 거기에 있어요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두부 점심 마포구청 마포구청 , 마포구청 , 마포구청 마포구청 너무 맛있어 탭핑하려고 했어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이게 더 많다 너무 맛있네요 다시 한번은 먹으면 더 맛있어 아프리카 너무 맛있어 또 먹어도 맛있음 이거 진짜 맛있게 먹어서 너무 맛있지만.. 디저트는있는게 더 맛있어.. 라면은 내게 더 맛있게 먹어도 맛있어.. 정말 맛있어.. 라면은 좀 더 맛있어.. 정말 맛있어.. 이낙연이 정말 맛있었어요 라면은 정말 맛있는데.. 아이고.. 잘 먹기 좋isp 뚜껑을 비싸서 입안에서 맛있었어요 됐어 달걀 너무 맛있어 나도 모르게 열 손가락을 쏘고 있어 오랜만에 치킨 먹으니까 정신처리 좀 나갔나봐 순살보단 뼈가 마시는 것 같아 순살보단 뼈가 마시는 것 같아 자기 좋아하는 순살줄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날개 자기꺼지? 먹어도 돼? 혼자 날개 두개 다 먹으면 탈락한대요 지금 한번 달려갈 것 같은데 왜? 알면서 지금 먹고있어서 그건 그런데 다이어트하면 너랑 지금 돌려서 간거야? 응 돼지라고 그러면 건강하자고 응 그래 이야 여보 너무 좋아 너랑 빨리먹었지? 빨리 먹었지? 콜라 되게 맛있다 다 먹어요 여기 놓고 내가 가져다 먹을게 아 그래요? 내 앞에 두개 다 있으면 내가 다 먹을 것 같잖아 맞아 맞아 아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면 되잖아 드실래요? 진작에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뒤냉게 여쭤보네 제게 먹을래요? 조금 네 이거 먹을래? 아 그래요 안 돼요 내다 줄게 제게 먹을래 제게 먹을래? 제게 먹을래? 제게 먹을래? 제게 먹을래?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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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